ok 통문장 입니다 예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아 일반 동사 그동안 얘기했던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에서는 챕터 이거 색깔이 왜 이래 1만 원 이랑 뭐 뭐 부정농이 나오던데요 챕터 1 에서는 인칭 대명사 배웠구요 거기에 플러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있는 거 배웠습니다 챕터 2 에서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뭐 하다시 하다시 일부 일반 동사라고 중학교 때 얘기 한대요 예 예 예 이렇게 덩어리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have a pretty dress pretty dress me we watch comedy shows 잠시만요.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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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심다. 안다. 알다. 알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누가다 부분만 하면 네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본다. 그들이 심는다. 만학생들이 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씨인데 그 중에서도 또? 더드. 그렇죠. 더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생겼죠. 더드야 더드. 아니 더드 내 듀어. 두. 두. 네. 더드 내 듀요. 두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이나 유나 위이나 데이나 매니스튜던츠 암만 길어봤자 데이 또는 매니는 뭐? 매니야. 매니스튜던츠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매니가 아니고 데이 라고 써요. 아 그래요? 데이니까 전부 두가 들어가 있죠. 네. 다음부터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네. 오케이. 제가 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puerta. 네. 그럼. 지금. 무슨. 어떤 것. 민우 도즈 이즈 홈럭 이날 이날 이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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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잭슨 이빨이 이빨이 리 도즈가 들어와 있는 자 그래서 뜻말을 해주세요 가르치다 마시다 한다 하다 울다 가지다 다 가지다 전부 다 마시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씨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도즈인 이유는 왜냐면 시, 시, 잇 안만 기러봤자 안만 기러봤자 잇 민우인데 민우 아 민우 아 히어 히 안만 기러봤자 잇 안만 기러봤자 잇 미스터 잭슨인데 히어 히지 히 미스가시고 그래서 전부 도즈가 들어있습니다 예 울다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cry하고 y가 있는데 도즈가 들어가면 i, e로 바뀌어가지고 cry하고 d, s 오케이 이제 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도즈 시 메스랑 대답 듣고 싶어요 아 what 도즈 시 내가 뭐한테 가르치지 what 도즈 시 뒷 시 teach teach in a high school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가르치지 무어즈 가나친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에이 1회학 듣고 싶은 거라고 그럴까? 8, 1회학 듣고 싶어요 네 하우 오 맨 맨 맨 맨 맨 맨 어머나 맨 맨 맨 amment 어 맨 맨 맨 맨 맨 얼마나 많은 잔의 물을, 몇 잔의 물을 끄는 마시니 매일매일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glasses does he drink everyday? 뭐가 빠졌다 뭐가 빠지고 틀리고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day? 몇 잔의 물을 끄는 마시니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day? 몇 잔의 물을 끄는 마시니라고 물어봤더니 He drinks at glasses of water everyday 그 다음에 At nigh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At night 우리 말로 먼저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민우가 언제, 언제 민우가 숙제를 하니? 그의 숙제를 민우가 언제 숙제를 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건가? When does 민우 When does 민우 When does 민우 his homework?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중요하다면서 Do 아 아 Does do 맞다 OK 이 does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뭐 안에? Do Do 안에 뭐가 숨어있는 거야? Does가 숨었는데 Es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민우가 한다 민우 does 민우가 하니? Does 민우 do Does 민우 do Does 민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 이렇게 애들이 쓰고는 맞는지 알고 있는데 Do가 이 속에 Do 속에 Do 속에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가면 Do가 나 두 겹으로 서있다 두 겹이라 해서 두 겹 이거 뭐 속에 뭐 있는 거야? 그가 마신다 He drinks 하고 Does 이거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rink 안에 Does요 Drinks 안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그가 마신다 He drinks 그가 마시니 Does he drink? teaches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야 Teach 안에 Does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가르친다 What does he teach? 그녀가 가르친다 She teaches 그녀가 가르치니 Does he teach? Does he 그가 마신다 He drinks 그가 마시니 Does he drink? 민우가 한다 민우가 민우가 하니 이거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후 어떻게 되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 오니 그렇게 The word is very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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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The word is very lovely. The word is very lovely. I don't watch TV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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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I don't watch TV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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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og doesn't breathe loudly. Doesn't it? My dog doesn't breathe loudly. My dog doesn't breathe loudly. But I... So... People if she wants to watch TV. People if she wants to watch TV at night. But she wants to watch TV. Who needs to watch TV at night? Don't light it up. Don't think so? Ok. So tell us your meaning. Decir humans. Recirul I don't watch TV at night. I don't watch TV at night. My dog doesn't see.. I don't watch TV at night. Opinion tenha not read TV at night. 아, 보다. 표시했잖아! 네. 보다요. 읽고 뜯! 왜? 왓츠. 왓츠 보다! 네, 왓츠 보다. 왜 착용하다. 참, 빌리에르 미... 빌리에르 선생님이 좀 잘못 썼네요. 빌리에르. 믿다. 플레이. 플레이. 놀다. 구기 종목을 하다. 왓츠 보다. 체크. 확인한다. 썬미, 암만 길어봤자. 썬미, 암만 길어봤자. 이 시어. 썬미,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어... 시어? 썬미,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요. 암만 길어봤자. 시어. 마이덕, 암만 길어봤자. 이 시어. 여긴 벌써 암만 길어봤자 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얘기합니다. 나는 기타를 연주하니? 기타를 연주할까요? Do you play the guitar?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Yes, I do. 저는 안 한다면? No, I don't. Ok, 얘는 뭐 되셔봤어? Yes, I play the guitar. Don't, no, no, I play... No, I... No, I don't play the guitar. I don't play the guitar.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예를 안 만들어봤자 Do 한 걸 보고 대동사라고 합니다. 하다시 대신 왔다고 해서 Do가 뭐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대동사? 기타를 연주하다라는 뜻 대신 올 수 있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다가 뭐야? 기타를 연주하다가 플레이드 기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틀린 거 없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